기상캐스터 배혜지 포크레인으로 땅을 다지고 떨어진 가지를 줍는 이들은 모두 나산 지역 주민들입니다. 나산강을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인데 공사 장비부터 일손 하나하나까지 주민들이 직접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행정기관의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고 진행까지 더졌다고 합니다.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이 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바꾸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아쉬워서 타 지역을 방문하면서 나산은 그 전 전직 면장님들이 계실 때 나산강을 가꾸기를 이렇게 해왔었지만 너무 행정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 싶어서 저희 나산 젊은 사람들이 이따 나산강 살리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나산청년회와 농민회 등 지역 사회단체가 첫 발을 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나산면과 나산면 이장협의회 등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까지 참여해 규모가 커졌습니다. 나산강변을 수놓고 있는 유채꽃밭과 인기 휴식터로 자리 잡은 정자까지 모두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지자체의 눈길까지 사로잡았는데 한편군이 나산강 지역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약 7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지역 사회를 바꾸는 큰 힘으로 나타나게 된 셈입니다. 나산강변 나들이 공원을 더욱더 멋지게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이렇게 오셔서 저희 그동안 침체된 나산면 소재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행정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군은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나산강변 가족 나들이 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의 공모 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이 이끄는 지역 개발 사업의 대표적 성공 모델로서 떠오를 날도 머저나 보입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